그림 가는 복사에너지 위도별 분포를 나눈 위도에 따라 에너지 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나와있구요. 자 기역번호 가볼게요. 자 기역은 에너지 과잉량, 니은은 에너지 부족량에다가 나와있는데 기역선지가 여기 나와있죠.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는 적도 쪽에서는 태양복사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니은 쪽에서는 에너지가 무슨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과잉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는 우리가 에너지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족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오히려 에너지가 과잉량이 아니라 부족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과잉량이 되는 거니까 기역선지는 틀렸구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가볼게요. 자 적도에서는 태양복사에너지 흡수량이 지구복사에너지 방출량보다 많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어때요? 지구? 많죠?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과잉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니은선지는 맞구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이동량이 나와있는데 에너지 이동량 같은 경우는 38도에서 최대다. 최대값 나와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건데 그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이동이 된다고 제가 개념 때도 얘기해줬잖아. 그럼 바람은 이게 에너지 이동이 된다면 이거는 바람 또는 해류의 이동량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서로 맞물리는 곳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 여기 서로 맞물리잖아. 그치? 여기가 우리 보통 이제 중위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이때 여기서 에너지 이동량이 가장 많다. 바람이 많이 붓다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최대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